안녕하세요 다둥이차입니다. 금일 출고되는 차량은요 2014년식 말리부 lt 차량이에요. 말리부 lt 차량이고 지금 어저께 계약을 하시고 집앞에서 차를 받고 영상을 찍고 바로 옆이거든요. 고객님 사실 일하시는 곳이 바로 옆이라서 거기 가서 차를 직접 전달해 드리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리부가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차죠. 그리고 이 차는 경유거든요. 고객님이 안정과 낚시하고 이러실 때 낚실때 18미터짜리인가 2미터짜리 낚실때 있으시다고 원래는 좀 큰 차 하시려고 그랬어요. 스타렉스나 카니발로 하시려고 하셨다가 이제 예산대가 너무 벗어나서 고객님이 이거 리스로 진행한 거거든요. 근데 기초 수급을 받고 계세요. 그거를 깨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20년 동안 차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전액 리스로 이 차량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많이 노력을 많이 했고요. 보시다시피 신세기입니다. 신세기인데 굉장히 깔끔하죠. 이렇게 웹판이고 썬루프도 있고 썬루프도 있고 깔끔합니다 진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붙여놓으셨네 내부 경유차입니다. 경유차고 진짜 경유차에서 연비가 엄청 좋죠. 연비가 좋죠. 연비가 엄청 좋고 이제 승용차를 사는 이유가 브루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수천일까지 오토 에어컨에다가 다 달려있습니다. 웬만한 거 다 달려있어요. 차 뭐 말리보 굉장히 좋은 차죠. 좋은 차죠. 특별히 흠잡을 것도 없고 이렇게 흠잡을 것도 좀 씌워놓으셨고 어! 좋아요. 넓죠? 넓습니다. 넓아요. 네 식구 정도 타고 이렇게 다니시기에는 무난합니다. 굉장히 무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2014년식 말리보 출고영상을 좀 찍어봤는데요. 빨리 우리 고객님 이 차 타고 낚시 가실 생각에 굉장히 흥분의 도가니 이렇게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탁소에서 일하시는데 낚시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민물낚시 다니신답니다. 쇽쇽쇽쇽 마무리 하시죠. 이렇게 해서 2014년식 말리보 엘티모델 경유입니다. 출고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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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